1. 그룹 워너1이 음악중심 1위를 차지했다. 워너1은 17일 방송된 mbc쇼. 음악중심에서 선공개곡 약속해요로 마마무, 모모랜드를 꺾고 1위를 달성했다. 이날 mc를 맡은 워너1 멤버 옹성우는 1위 호명을 받자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옹성우는 말도 안된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 워너블이 이런 사랑까지 주시는구나 라며 손이 막 떨리고 말이 잘 안나온다라고 감격의 소감을 전했다. 내일 모레 컴백한다. 많이 기대해주시고 부메랑 많이 사랑해주세요 라고 덧붙이며 직접 컴백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GOT7, 마마무, 아이콘, 엔시티 127, 업텐션, 에이프릴, 실시, 우주소녀, KECM, 천단비, SF9, 골든차일드, 더 이스트라이트, 해니, 샤샤 등이 출연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